당진의 케이블 공장과 솔루션 공장, 해적 케이블 1공장을 가동 중인 대한전선이 당진의 두 번째 해적 케이블 공장을 짓습니다. 대한전선은 충남도와 MOU를 체결하고 오는 2027년까지 1조 원을 투입해 당진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의 부지를 확보해 해적 케이블 2공장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짓는 공장에서는 장거리 송전이 가능한 초고압 직류 송전 해적 케이블이 생산됩니다. 김태웅 충남지사는 이번 공장 설립에 따라 500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며 대한전선의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